네, 코로나19 사태가 비상입니다. 이런 와중에 또 가짜 뉴스까지 다시 기승을 부리기 시작했습니다. 한인 확진자가 발생했다는 가짜 뉴스입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LA 카운티 지역에서 확인된 한인 확진자는 한 명도 없는 상황입니다. 전용훈 기자 취재했습니다. 혹시 한인이 아니냐는 추측이 무성했던 LA 카운티 첫 번째 코로나19 사망 환자. 한국에 머물다 입국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의혹은 더욱 증폭됐습니다. 최근 며칠 사이 사망자는 65세 한인 녀석이라는 게시글이 SNS에 퍼지면서 또다시 한인 사회의 코로나 우려를 확산시켰습니다. 하지만 모두 확인되지 않은 가짜 뉴스였습니다. LA 총영사관이 최종 확인한 결과 사망자는 한인이 아닌 걸로 밝혀졌습니다. 외교단 업무를 하고 있는 미 국무성의 LA 지부, LA 카운티 의전, LA 카운티 보건당국의 다각도로 그 상황을 문의를 했습니다. 만약에 한국 국적인이라면 당연히 저희한테 통보를 했을 거고 앞으로도 그렇게 할 예정이다. 게시글 작성자는 소수 단체 회원에게 보낸 문자가 유출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가짜 뉴스를 유포할 의도는 전혀 없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한인 사회는 지난번 대한항공 승무원 관련 가짜 뉴스로 아직까지 심각한 피해를 겪고 있습니다. 이전에 대한항공 승무원의 동선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페이크 뉴스가 돌아다녀서 우리 한인 커뮤니티에 안 좋은 영향을 미쳤는데 또 이런 유사한 사건이 재발돼서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어제부터 카카오톡에 퍼진 벨리 지역 한인교회에 다니는 합창단원의 확진 소식도 전혀 근거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사람들이 많은 곳에 가지 않는다든가 여러 가지 기본적인 원칙만 지키면 발병률 자체는 높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민 여러분께서는 동의하지 마시고 미 보건당국의 말씀을 잘 준수하시고 코로나19가 확산되는 힘든 시기일수록 가짜 뉴스 유포보다는 보다 성숙한 시민정신을 발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LA에서 SBS 전영웅입니다.